앞머리? 우와 아하니 머리 엄청 잘 자르네 이거 누구 줘? 아빠 아빠 줄 거야 아빠 줄 거야? 이제 아빠 머릿속 많아지겠다 다시 아빠 아빠 줘? 네 이제 아빠 머릿속 진짜 많아지겠네 그렇게 아빠가 머리 만지주는 것도 싫어하던 아이가 아빠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첨부는 사람한테 맡기네 나는 머리 자르니까 더 이쁜 것 같아 우와 선생님 진짜 이뻐졌다 우와 선생님 진짜 이뻐졌다 나는 진짜 이뻐졌네 나는 진짜 이뻐졌네 윙 나는 그거 좋아하잖아 윙 그렇지 우와 나는 이거 좋아하잖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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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은아 그러면 아빠 이 머리카락 여기다 붙이고 올게 네 알았어 나은이는 이거 윙 하고 있어 네 아빠 갔다 올게 잘 나와 나은이 아빠 머리가 다시 자라는 동안에 본격적인 스타일링에 들어간 나은이 어떤 모습으로 변신하게 될까요? 짜자잔 어때? 나은이 어때? 예뻐? 마음에 들어? 우와 귀여워 나은이 아이고 본인이 아는 거지 예뻐지는 거를 나은아 아빠 모르는 우와 나무 때문에 그치? 나은이 어 나은이가 좋지 나은이가 좋지 나은이 너무 이쁘다 우와 안 울고 했어? 응 진짜 이쁘다 아빠 우와 진짜 이쁘다 아빠 옆에 봐봐 머리 뭐야? 봐봐 머리 옆에 핀드 꽂았어요 진짜 진짜 딸 아빠 표정 딸 아빠 표정 다 똑같아 진짜 나은이 머리야? 응 나은이 머리야 이거 똑같은데? 똑같아? 응 똑같은 머리지? 응 우리 머리 똑같이 붙였지 이거 뭐 똑같아? 어 똑같아 똑같지 아빠 조심해 잘했어 나은아 나은아 여기 온 김에 조금만 변신 한번 해볼까? 이쁘게 해주세요 나은이 머리 잘한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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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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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오우와하게 햇번 스타일로 변신한 나은이 나들이 햇번이 나들이 햇번 머리 여기 풀러서 다른 머리 한번 해볼까? 엄마 이모 봐봐 자 이번엔 걸그룹들만 소화한다는 양갈래 머리의 도전 양갈래 머리가 아니라 양머리를 해도 예쁘겠네요 나은이 안 어울리는 머리가 없어요 양은 무슨 ??? 알 수 있나? 저번에 라고 하듯이 한글자막 by 한효정